청주 유입 청주 유입 청주 유입 청주 유입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정클내 정재 프로입니다. 정재 프로 이거는 정프로의 꿀팁이에요. 팔을 내놓고 올려서 이렇게 올려놓고 치는데 이렇게 파워풀하게 지칠 수 있습니다, 여러분 전진당 느낌 어느 게 더 강하게 될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이상 점 크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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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점 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